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 카메라맨 하면 되겠는데? 오 잘하는데? 내가 좀 따라다니다 회사 때려 추고 오마이 따라다니면 재밌기도 재밌고 노는 시간도 많고 쉬는 시간도 많고 그러긴데 일단 넘길래? 연봉 얼마짜데? 연봉? 연봉 1800이면 안되나? 아 시다 시다 X 봤다고? 야 니 얼마반데 연봉? 우와 그래 많이 봤나? 뭐 조폭 사무실 격리하나? 사채? 어 사채 격리 띵갑 묶고 이러는거 아이가? 네 세포지 띵갑 내가 좀 이렇게 그냥 대놓고 이렇게 뭐 이제 방송이니까 방방반이니까 요거 한 잔 따라주는거는 되겠지? 아 당연하죠 한 잔 따라 봐라 흔들어주세요 그냥 주세요 그냥 아무때나 꼴림들어 봅니다 한 흔들어 봐라 이쁘게 흔들면 상길거 같은데 뭐? 이쁘게 니 묶는대로 흔들어 봐봐 좀 잘 안 흔들어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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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제사 지내나? 따라왔다가 그래가 한번 돌리라고 안 흔들어 봐봐 됐어 이 너무 많잖아 응 안모르긴 해 아 술맛 나네 아 술맛 나네 아 술맛 나네 아 진짜 안모르긴 엔진 쳐지 쳐지 아 쳐지 아이씨 앉으면 어떻게 하세요? 앉아 까봐 지금 오 맛있을텐데 그것도 까줘 여기 앉았어 한번 까주기도 하고 이게 되게 좋아보여 치석 대박 까줘 때라 이거 안씹 하나 둘 셋 까줘 까주 널치겠다 큰일하겠다 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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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니도 방귀 끼라 방귀 터자 응 아 재밌네 아 이거 한 잔 먹으라 니도 착각하라 대리 불러줄게 남자친구는 뭐 있잖아 진짜로? 알겠지 알겠지 일단은 알겠지 선풍기가 이래 도니까 내가 여기 담배를 피우고 연기가 별로 안 나갔거든 한 대 부져나? 네 부져나 왜 담배 너무 많이 피우시나 아 그래요? 몸 건강 걱정이잖아 몸이 건강에 방조해야지 와아 아직도 시국해지네 흥금이가? 아 맞았다 맞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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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다 빨리 깨주세요 오 버리다 버렸다 버렸다 오 버리다 오 버리다 왜 무수하나 훈련 넣어드릴까요? 육성껍니다 뒷쩍 그러지마 하나 둘 셋 하고 하셔 뭐라고? 하나 둘 셋 하고 던지셔야 estudio 짠 하나 짠 하나 짠하미로 짠 짠 오빠 짠 짠 맛있다 이 아가씨한테 이거 또 따라보니까 술맛 나네 맨날 개새끼하고 술 주물려고 하니까 멸치라 우리 밀면 돈까스 먹어 갈래? 개새끼 한 70% 넘어왔네 우리 그 다음에 그 그 악로곳에 그 커피 마시고 했던 데 있잖아 그 경치 좋은데 이쁜데 거기에 배타고 한 갈래? 배물미하나? 네 그냥 그런 폐적하고 전에 같이 안 가고 싶어 게이트 코스이기 때문에 차이인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고 두나 오빠랑 한번 사귀 볼까 맞까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거지 우리 둘이 지금 썸 타고 있는거지 썸 카메라 뒤집니다 말했다 이게 선풍기가 이래 밑에서 천장에서 선풍기가 돌고 바람이 양마량으로 날라가가지고 연기가 거의 안 난다 거의 안 난다 집에 가면 집에 다면 그렇게 안 나 니 말 보겠구나 이만한 시가 시가 피나 시가 맨솔 첨 아 뽀뽀하라고 졸았나 지 지 억지로 안치놨고 있는데 가면 시청자들 안 보는데서 뽀뽀 안 맞아 여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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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 여와봐 가만있어라 bees 미친놈 하 미친놈 아 미친놈 여기 어 막장 네 한잔 더 묵힌다 야 안주 좀 구워봐라 버려야지 구우면 되잖아 고구맛 맛있다 진짜네요 고기부터 날아 그어나면 안되지 석서를 열어가지고 안에 넣어야지 일단 꺼내고 고기 다 꺼내고 그렇지 다 넣어라 다 그거 묶고 씹으면 안주가 되나 이도 넣어야지 흑쇠 들으라 흑쇠 들으라 흑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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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부라 흑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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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게 똑바로 구우라 불을 더 낮춰주세요 괜찮다 니가 들면 되잖아 흑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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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루노로 잘 구우라이 그래도 gazeta 리 흑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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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과 점심 소비 뭐하노? 술 따라 한잔하시지? 응 아아 아니야 아까 아 그 안할게 안할게 아 진짜 안할게 안할게 아니야 아 진짜 안할게 약속하면 절대 안할게 그러면 절대 안할게 아 진짜 진짜 하지 마세요 안한다 아 진짜 아 뭐하노? 초도라만 네 네 신청하지 마세요 잘한다 아 아 아 아 안되겠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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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노? 갔나? 아 참 필가라고 저기요! 똥 안삭여! 똥을 왜 똥 바라봐! 똥 잡을 수 있는데! 물하고 음료수 주려고 커피하고 음료수 챙겨 안돼 저거 다시 안온다 딱 다시 안오는 스타일인데 올란가 안주 사러 갔나 문자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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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자 김해시청 코로나 12명 광내 확진자 1명 격리중 7명 휴 휴 휴 휴 휴 휴 휴 Shir 위 휴 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발자국 소리 뭐지? 온라! 방금 헛거 듣기더라 헛거 헛게 듣기더라 막 웃으면서 달려오는 한 첨 듣기네 똥을 왜 사가지고 싶어? thr wrists 고마워 뭐하라안도 YUM 엘라이 보glass 어머레인지 보되주신 왕jang 6 2 3 4 아가씨에 있는지 모르겠잖아. 아가씨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가씨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가씨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가씨 사왔잖아요. 예, 아 병실아 미안하다 아까는 내가 잘못됐고 내 마음을 받아서 병실이야!!! 병실아 미안해 와 근데 우리 남자 시청자분들 진짜 응원을 많이 해주네 결혼했으면 좋겠다 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네 저거 여동생이나 저거 누나면 절대 응원을 안 해줄 거면서 저거 딸이면 절대 응원을 안 해줄 거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병실이 시작되는 무슨 소리야 저거 아 그쵸 아 그쵸 아니 에라이 혓바닥 맛있나요? 명실이가? 명실아! 명실아! 와 명실아 진짜 문자 왔다 문자 왔다 명실아 왜? 오늘 낙동강 관리단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마이스의 영향으로